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한 해에 우리가 그 재수있는 그런 기운을 충전시키는 법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에서 그 제일 중요한 것은 해의 기운이 떠오르는 오전 중에 여러분들이 그 해를 보시면서 하시는 건데요. 풍수 방법으로 그 해의 기운을 받는 방법이 됩니다. 여러분들께서 정초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. 오전에 그 해를 눈으로 살짝 보신 후에 양손에 그 엄지 검지를 그 지문 부분이 닿게 붙여주십니다. 그리고 집중해서 눈을 감고 한 4, 5초 가량 그 올해 여러분들에게 제일 급한 그 소원을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보시는 건데요. 해가 뜨는 방향이 동쪽이고요. 몸이 동쪽을 향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동쪽이 오행목이 됩니다. 해가 오행화니까요. 목생화. 아주 좋은 상생관계가 되고요. 이때 그 목으로부터 충전받은 이 오행화라고 하는 이 불기운은 바로 재물운수를 키워주는 그 힘이 됩니다. 이렇게 되면 또 좋은 풍수 방법이 될 수밖에 없죠. 그리고 양손으로 하게 되는 이런 동작도 마찬가지입니다. 오행목인 이 엄지 그리고 오행이 화인 이 검지의 그 상생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시도하게 되는 그런 풍수 방법이 이중으로 또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1회를 하시는데 그 해를 본 순간부터 그리고 눈을 감고 수원을 생각하는데 한 10초도 안 걸립니다. 그리고 이때 이런 동작의 그 횟수를 여러분의 그 각자 상황에 맞게 그 정하셔서 하시면 되고요. 이런 동작을 두 번을 하시면 좋은 분들이 있는데요. 예를 들어 지금 관제구설 또 법적 다툼 또 인간의 그 구설이 좀 심하게 연루된 그런 분들은 이런 경우에 그 두 번을 반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. 이렇게 되면 구단구공의 숫자 즉 상관유수라고 하는 꽁꽁 그 답답하게 막힌 일들이 서서히 그 해결이 되고 풀리고 또 트이게 되는 그런 숫자를 암시하니까요. 이렇게 또 다섯 번을 하시면 좋은 분들이 있는데요. 예를 들어 시험을 앞둔 분들, 자격증, 또 승진이나 영전을 앞두신 분들, 그리고 해외 출국을 기다리시는 분들, 그리고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 중인 그런 분들, 또 부동산 취득의 문서운을 기대하시는 분들, 이런 분들은 다섯 번을 해주실 때 좋고요. 다섯 번을 하는 그런 이유는 구단구공의 숫자에서 나오죠. 그 문서 성취운을 뜻하니까요. 그리고 이렇게 여섯 번 해주시면 좋은 분들은 구단구공에서 로유단화라고 하는, 즉 이성운이나 또 규인운을 암시하는 그런 숫자니까요. 올해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해보셔서 자신의 그 가장 그 화급한 소원이 이성이나 또 규인에 해당이 되면 여섯 번을 반복을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. 이렇게 그 아홉 번을 해주시면 좋은 분들은 큰 금전운, 또 큰 돈이 맞춰줘야 될 그런 분들, 또 장사나 사업에서 큰 매출이 기대되어야 될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좋은데요. 손으로 천금을 희롱한다는 바로 구단구공의 숫자, 구를 암시하니까요. 큰 금전운을 뜻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눈을 감으시고 수원성출을 하실 때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습니다. 예를 들어 두 번 하실 분들은 구설소멸발원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. 다섯 번 하실 분들은 문서운이니까요. 문서운 발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. 여섯 번을 하시게 될 분은 미운이나 또 싱글인 분들은 이성운 발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. 나머지 그 규인운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규인운 발원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. 아홉 번을 하시는 금전운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재물운 발원이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수원성출 발원을 해주시면 됩니다.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이런 해의 기운을 받는 법은 우리가 꼭 정동진에서 그 일출을 볼 때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죠. 우리가 그 각자 처한 자리에서 오전 중에만 해를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올해가 그 이민년 호랑이인데요. 호랑이의 그 지지는 바로 동쪽을 의미합니다. 특히나 이 동쪽에서 그 해가 떠는 이 방향에서 올해 그 큰 기운이 시작이 되고 또 들어오는 것은 너무 그 당연한 거죠. 그래서 열두띠 어느 띠나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크게 그 해의 기운을 받아서 2022년 이 이민년에 여러분들이 그 뜻한대로 크게 그 수원성출하는 데 큰 에너지 충전의 방법이 됩니다. 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크게 그 재수있는 그런 기운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